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아무도 없나? 아 심심하다 캐캐캐 아무도 없어? 진짜 아무도 없네 아 심심한데 오늘의 운명? 오늘의 운명 뭐지? 열쇠있다 열어봐야지 궁금해 캐캐캐 오늘의 운명을 한 번에 정하겠다 한 번에 펼쳐서 나오는 말이 오늘의 운명으로 생각하겠어 제발 좋은거 나오게 해주세요 아 제발 아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평생 동반자?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평생 동반자라면 평생 친구거나 아니면 결혼해야 될 사람? 결혼인가? 결혼? 오 잠깐만 누구 만나게 될까? 제발 설아노나였으면 좋겠다 설아노나하게 해주세요 오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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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아노나? 야 호비키 오 박세인 누나? 야오리였나? 너 호비키 못 봤어? 아니 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박세인 누나야 누나가 왜 들어오냐고 뭔 소리야? 내가 들어올 수도 있지 왜 난리야? 왜 누나냐고 대체 왜 왜 백세인 누나냐고 참 쟤가 왜 저래?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나만 혼자 남겨놨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recommendations dog pyro 왜 그래? 6학년, 나 망했어. 왜 때문인데? 엄마 때문에? 시험 못 봤어?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. 그거보다 더 심한 거야? 대체 뭐길래 그래? 오늘의 운명책을 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내 평생 본반자래. 근데 그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알아? 누군데? 설마 안장이 형아? 아니야. 처음 만난 사람이 박세인 누나야. 뭐? 그 박세인... 악마 박세인 누나? 그러니까! 나 평생 박세인 누나랑 결혼해서 살아야 돼! 아, 오리온. 너 정말 어떡하냐? 난 설아 누나가 좋은데. 설아 누나랑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. 하... 어떡하냐? 아... 아... 거운 짓 따면 설아 누나랑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... 박세인 누나야! 아...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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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? 그 약속을 안 지키시 감옥에 간다고 써있었어. 감옥 간다고?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간대. 감옥이라니... 야, 정말 너무한다. 어떤 사람은 진짜 감옥 간 사람 있대. 진짜? 너 어떡하냐? 몰라, 6학년. 난 망했어! 너 일단 박세인 누나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일단 결혼해야 되잖아. 감옥 가면 안 되잖아. 그런가? 6학년! 난 망했어! 내 인생 망했어! 우리 온, 불쌍하다... 약세인 누나. 왜 부르는 거야? 바빠 죽겠는데... 뭐 하는데, 바쁜데? 게임하고 있잖아. 안 보여? 진짜... 죽을 뻔 했는데, 너 때문에! 누나, 나 중요하게 할 말 있어. 중요하게? 할 말? 뭔데? 죽었잖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너 안 중요한 말이기만 해봐 미안 말이야 누나 그래 나랑 결혼하자 뭔 소리야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해? 미친 거 아니야? 어? 나랑 결혼 안 해? 당연하지 미쳤냐? 널 뭘 보고 결혼해? 진짜야? 나 거절하는 거야? 그렇다고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 때문에 게임 죽었잖아 어? 짜증나 어? 고마워 고마워 당 상대가 거절할 경우 무효야 상대가 거절하면 무효래 와 각세 누나가 나 거절했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너나 나 건들지 마 나 이번 판 2만점 넘어야 되니까 알겠어? 알겠어 안 건드려 어? 짜증나 진짜 다시하게 생겼네 2만점 넘어야 되는데 좋아 오늘도 신나게 운명을 상대하게 고백하고 거절당하기 대성공 휴 다행이다 깨깨깨 오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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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신나 와우 와우 신나 와우 떨어지면 나 죽어 아 떨어진다 와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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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오 아 비행기 오? 아 비행? 응 아 아 죽었어 형아 몇이야 어? 어? 아 형은 아직 안 죽었지 아직 반장 형아 별 때문이죠 아 야 이건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쉬워 일어봐 읽어봐라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쉬워 아 아 아 헷갈리는 말이야 두 손으로 하면 두 손으로 하면 헷갈려 너 두 손으로 해서 그런거야 그래 꿀팁 전수 완료 한 손으로 해야지 어 형아 이거 한 손으로 하니까 더 쉽다 개개개 비키야 비키 있지? 집에 어? 왜? 엄마? 여기 앞에 붕어빵쯤 생겼는데 그렇게 맛있대 붕어빵? 어 슈크림이랑 팥 반반해서 5천원어치 사와줘 그렇게나 많이? 뭐가 많아? 입이 몇 갠데 지금 맛있게 사 개개개 나는 슈크림 어 알겠어 거치거자 그래 둘이 갔다와 응? 나도 슈크림인데 엄마 그럼 슈크림을 더 사온다 그래 슈크림 3천원 팥 2천원 그렇게 사와 그럼 알아서 사와 그냥 가만히 있어봐 쟤 저러고 나갔어? 오늘 좀 추운데? 꽃샘추위 가만히 있어봐 추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갔어 나 오늘 추운지 몰랐어 계속 집에만 있어서 저거 저거 어 저기다 붕어빵 가자 안녕하세요 팥 2천원어치랑 슈크림 3천원어치 주세요 기다려요 네 야 게임에서 이긴 사람 수원 들어주게 할래? 뭐? 어떤 게임? 이거 통골드론 그래 나 이거 진짜도 안해 맥키야 맥키 월 나도 좀 하는데 수원? 뭐 들어줄 건데? 아 나는 오빠 거 입기 야 나 너무 추워 크크 그래 오키님들이랑 약속하기로 한 거 있거든 오빠 거 입기 게임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잘 됐네 지금 하면 되겠네 한다 추미 시작 위에 있는 코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? 어 동전 많이 먹는 사람 점수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절대 안 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부딪쳤네 아 나 죽었어 어 뭐야 벌써 끝? 아 손이 미끄러졌네 야 아싸 이겼다 내놔 내놔 옷 내놔 야 너 이거 입어라 엄청 작겠다 야 너 이거 옷 트윈이야 와 이게 들어가? 아 불편해 오 오 따뜻해 아 너무 추웠다 하하하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여자 옷 입으니까 너무 웃겨 하하하 왜 뭐가 어때서 나 예쁘지 어 너무 예쁘다 아이 예쁘네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자 추우니까 어 그래 야 야 넌 소원 먹으려 그랬어 어 너 이기면 소원 먹으려 그랬냐 나 옷 바꿔 있지 어 뭐야 그건 너한테 벌칙 아니야? 하하하하 어 너가 추워하니까 아 뭐야 진짜 야 젠틀맨이냐 젠틀맨 야 빨리 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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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